이스라엘 국가의 이런 인종차별주의적 의지에는 유대교나 또는 유대인과는 그 자체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스라엘의 정착민 식민지 국가로서의 역사와 더 관련이 깊고 또 궁극적으로는 대형 제국주의 시대의 이스라엘의 기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팔레스타인에 계속 거듭되었던 위기는 결국 영국의 책임이 있습니다. 20세기 초기로 돌아가 봅시다. 다른 당대의 제국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영국 제국주의자들도 과거 로마 제국의 격언이었던 로마 제국의 격언이었던 분리해서 지배하라는 그 격언을 받아들였습니다. 영국은 중동 지역 전역의 영향권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라크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또 걸프 지역과 팔레스타인도 영국의 영향권이었습니다. 이 지역들은 영국 제국주의의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들이었고 특히 1차 세계대전 직후 석유가 이 지역에서 발견되면서 더더욱 중요해졌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영국 외무장관은 이렇게 표현한 바 있는데요. 연합국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석유의 파도를 타고 승리의 해변가로 떠밀려갔기 때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석유 덕분이었다는 거죠. 이 석유가 걸프 지역에서 발견됐었고 영국은 이 유전 지대를 통제함으로써 세계 패권을 유지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에서는 현지인들이 영국에 맞서서도 강력하게 투쟁했고 또 점차 그쪽으로 이주하고 있던 시온주의 정착자들에 맞서서도 격렬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에는 영국은 아랍 민족주의 세력들과 협력을 해야 할지 아니면 시온주의 정착자들과 협력을 할지를 두고 저울질을 하면서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했던 영국 총통은 여러 가지 전략적 고려사항 때문에 결국은 영국이 시온주의자들과 협력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썼냐 하면 시온주의가 영국에게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아랍인들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의 얼스터 즉 말하자면 아일랜드의 영국 식민지 같은 그런 영국의 새로운 식민지를 구축하는 데 시온주의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 얼스터는 사실 아일랜드의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위한 아일랜드의 투쟁이 벌어진 다음에 영국이 아일랜드의 제국의 영향력을 계속 굳히기 위해서 아일랜드에 만들어낸 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1930년대 팔레스타인인들의 항쟁을 무참히 진압한 다음에 시온주의자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건국할 수 있는 기초를 갖추게 해줬습니다. 영국은 시온주의자들의 핵심 요구들을 들어줌으로써 팔레스타인 저항의 기반을, 근간을 약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 한편 시온주의자들은 아랍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영국 제국주의를 도와줌으로써 혜택을 보자 했습니다.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시온주의자들과 제국주의자들 사이의 어떤 공생적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자원ist movement, in effect, acted like the British as a colonial power. And soon, in 1948, it drove out more than three quarters of a million Palestinians to create the framework of an exclusively Jewish state. 시온주의운동은 사실상 영국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과 똑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48년에 100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인구의 4분의 3 이상을 나크바 대재앙을 통해서 몰아냈고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인만의 배타적인 국가를 건국할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시온주의운동은 사실상 영국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과 똑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결국 기력이 새해서 중동에서 물러나자 결국 이스라엘은 또 다른 제국주의 국가의 후원을 얻고자 눈을 돌립니다. 바로 미국이었죠. 1950년대부터 이스라엘은 서방 제국주의의 아주 핵심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미국의 원조를 2,600억 달러 이상을 받은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 금액은 그 다음으로 미국의 원조를 많이 받았던 1960년대, 70년대 남 베트남보다 받은 원조금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입니다. 미국은 또한 걸프 지역에서 유전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기를 원했고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 지역에서의 핵심 동맹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시온주의 운동에서 가장 극렬한 부문의 자신감을 더욱 키워줬습니다. 미국과 서방 주요국들은 미국과 서방 주요국들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서원지구의 땅을 점점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을 계속 지지해 줌으로써 네타냐우나 극우파 동맹 세력들이 갈수록 더 팔레스타인 땅을 더 많이 빼앗아가고 결국엔 중국에는 팔레스타인들이 완전히 몰아내고자 하는 욕구에 더 불을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는 화석연료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세계 메이저 석유회사들, 특히 북미와 유럽에 있는 석유회사들은 중동지역 유지원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중동에서 생산되는 석유량을 보건돼 세계에서 중동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미국과 그 동맹들은 끝까지 이스라엘 편을 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1979년에 이란에서는 미국의 아주 중요한 동맹이었던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린 이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악명높은 그 당시 미국 국무장관 헨리 키싱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란을 결국 잃어버렸다. 하지만 그 때문에 그만큼 이스라엘은 두 배로 더 중요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편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떨어뜨리고 있는 미사일들 보더라도 그것은 결국 미국산 미사일들이고요. 미국이 조금이라도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어떤 기미도 지금으로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